여러분 안녕하세요 속시원하게 한국인처럼 말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이 말하는 나라 이름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유럽과 오세아니아의 나라 이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나라 이름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또 그 나라 이름을 이용한 대화문을 듣고 이해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장을 듣고 말하는 연습 함께 하도록 할 거고요. 그 연습을 끝으로 질문에 대답하는 것까지 연습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끝까지 참여하시고 한글로 또 한국어로 각 나라의 이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배워보세요. 나라 이름은 한국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필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말할 때 자기 나라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의사소통이 잘 되겠지요. 오늘은 유럽과 오세아니아의 나라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들을 소개하는 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럽의 나라 이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각 나라의 이름을 두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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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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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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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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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트비아 라트비아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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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마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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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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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라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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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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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슬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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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 에스파냐, 에스파냐, 영국, 영국,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이태리, 이탈리아, 이태리아, 이태리아, 체코,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폴란드, 프랑스, 프랑스, 핀란드, 필란드, 대부분이 각 나라의 이름을 한글로 옮긴 것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나라들이 영국과 이탈리아죠. 이탈리아는 이탈리아라고도 하고 이태리라고도 합니다. 또 영국이라고, 잉글랜드라고 하지 않고 영국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오세아니아의 나라 이름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두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우루, 나우루, 뉴질랜드, 뉴질랜드, 마셜, 마셜, 미크로네시아, 미크로네시아, 바투아누, 바투아누, 사모아, 사모아,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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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리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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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 호주가 좀 특이하죠.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통과, 통과, 투발루, 투발루, 파포아뉴기니, 파포아뉴기니, 팔라오, 팔라오, 피지, 피지. 이렇게 두 대륙의 나라 이름들을 두 번씩 읽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대화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과 알베르토의 대화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샘, 저는 영국에서 온 샘입니다. 알베르토 씨는 어디에서 왔어요? 알베르토, 저는 이탈리아에서 왔어요. 자, 여기서 영국에서 온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저는 이라는 말은 나는 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라는 말은 좀 더 예의를 갖춘 표현이기 때문에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이라는 말보다 저는 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대화문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과 그레타의 대화인데 제가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니엘, 저는 독일 사람이에요. 그레타 씨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레타, 저는 호주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나라 이름 뒤에 사람을 붙여서 그 나라 사람임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어볼 때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대화문에서 쓰인 문장들까지 이제 듣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방법 설명드릴게요. 처음에는 자막 없이 표준속도로 두 번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자막을 보여드리면서 천천히 한 번 들려드릴 거예요. 이때 여러분도 천천히 따라서 말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자막을 보여드리면서 표준속도로 두 번 들려드립니다. 이때도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말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저는 영국에서 온 쌤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온 쌤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온 쌤입니다. 알베르토 씨는 어디에서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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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탈리아에서 왔어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왔어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왔어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왔어요. 저는 그리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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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저는 노르웨이에서 왔어요. 저는 노르웨이에서 왔어요. 저는 노르웨이에서 왔어요. 저는 노르웨이에서 왔어요. 저는 덴마크에서 왔어요. 저는 노르웨이에서 왔어요. 저는 노르웨이에서 왔어요. 저는 그리스에서 왔어요. 저는 덴마크에서 왔어요. 저는 덴마크에서 왔어요. 저는 덴마크에서 왔어요. 저는 독일에서 왔어요. 저는 독일에서 왔어요. 저는 독일에서 왔어요. 저는 라트비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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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저는 라티비아에서 왔어요 저는 라티비아에서 왔어요 저는 러시아에서 왔어요 저는 러시아에서 왔어요 저는 러시아에서 왔어요 저는 러시아에서 왔어요 저는 루마니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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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저는 벨기에에서 왔어요 저는 벨기에에서 왔어요 저는 벨라루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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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저는 스웨덴에서 왔어요 저는 스웨덴에서 왔어요 저는 스웨덴에서 왔어요 저는 아이슬란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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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저는 에스파냐에서 왔어요. 저는 에스파냐에서 왔어요. 저는 에스파냐에서 왔어요. 저는 에스파냐에서 왔어요.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왔어요.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왔어요.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왔어요.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왔어요. 저는 체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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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저는 포르투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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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저는 폴란드에서 왔어요. 저는 폴란드에서 왔어요. 저는 포르투갈에서 왔어요. 저는 폴란드에서 왔어요. 저는 포르투갈에서 왔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왔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왔어요. 저는 포르투갈에서 왔어요. 저는 포르투갈에서 왔어요. 저는 포르투갈에서 왔어요. 저는 포르투갈에서 왔어요. 저는 핀란드에서 왔어요. 저는 핀란드에서 왔어요. 저는 핀란드에서 왔어요. 저는 독일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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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타 씨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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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호주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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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나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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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에요. 저는 뉴질랜드 사람이에요. 저는 뉴질랜드 사람이에요. 저는 뉴질랜드 사람이에요. 저는 뉴질랜드 사람이에요. 저는 마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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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에요. 저는 미크로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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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에요. 미크로네시아 사람이에요. 저는 반우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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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에요. 저는 사모아 사람이에요. 저는 사모아 사람이에요. 저는 사모아 사람이에요. 저는 사모아 사람이에요. 저는 키리바시 사람이에요. 저는 키리바시 사람이에요. 저는 키리바시 사람이에요. 저는 통과 사람이에요. 저는 키리바시 사람이에요. 저는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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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에요. 저는 투발로 사람이에요. 저는 투발로 사람이에요. 저는 투발로 사람이에요. 저는 투발로 사람이에요. 저는 파포아 뉴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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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에요. 저는 팔라우 사람이에요. 저는 팔라우 사람이에요. 파포아 뉴기니 사람이에요. 저는 파포아 뉴기니 사람이에요. 파포아 뉴기니 사람이에요. 저는 피지 사람이에요. 저는 피지 사람이에요. 저는 피지 사람이에요. 저는 피지 사람이에요. 자, 오랫동안 연습했죠. 유럽과 오세아니아의 나라 전부 한번씩 말해보느라고 연습이 길어졌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당신은 어디에서 왔어요?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자, 여러분들도 어디에서 왔는지 한번 말해보세요. 또 대답해볼까요?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잘 하셨습니까? 네, 지금까지 유럽과 오세아니아의 나라 이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반복해서 연습하시고 한국어 잘하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